티몬과 위메프의 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서 공정위가 긴급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전담 대응팀을 설치해서 집단 분쟁 조정 개시 준비에 들어가기로 한 겁니다. 아무래도 소비자들의 피해 구제가 시급해 보이는데요. 어제 공정위가 발표한 대응 방안 듣고 싶어요. 어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요. 사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공정위는 우선 어제 조사관을 급파해서 현장 점검 진행에 착수를 했습니다. 공정위 시장 감시국은 어제 오후 2시 30분부터 위메프와 티몬에 각각 조사관 5명씩을 급파해서 현장 점검을 진행했고요. 주문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환불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서비스 공급은 계약 내용대로 이행을 하고 있는지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소비자원에 전담 대응팀을 설치해서 집단 분쟁 조정 개시 준비에 착수할 계획이고요.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업을 해서 소비자와 판매업체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어제 공정위 소비자 상담센터 통해서 접수된 대금정산 지원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가 23일에 254건, 24일에 1,300건으로 집계가 돼서 이틀 동안만 피해 신고가 1,500건이 넘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걱정인데 환불을 받기 위해서 본사로 몰려가기도 하고 있다면서요? 네, 저도 사실 소액이지만 피해를 본 상태예요. 그런데 제가 한 10만 원 정도? 그런데 처음에는 이거 뭐 식당에 가서 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뭐 개인인데도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피해를 보셨고 자영업자 같은 분들은 뭐 몇억, 몇십억 이렇게 되니까 이걸 제가 이거 식당 가서 쓸 수 있다고 10만 원 이렇게 하면 그분들 대금을 못 받으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사태가 커지니까 이게 겸허해지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미 이 본사로 찾아간 분들이 뭐 커피 머신 가져오거나 정수기 뜯어오거나 하신 분들도 있는데 어제 아침 8시쯤에는 더더욱 위메프 본사 1층이 독세통을 이뤘습니다. 왜냐하면 이날 새벽에 직접 찾아온 구매자들에게는 환불을 진행했다는 소식이 퍼졌기 때문인데요. 티몬에서 환불받지 못한 구매자들끼리까지도 위메프로 몰려들면서 아수라장이 됐고요. 인파가 몰리면서 안전 문제가 우려가 커지면서 경찰차들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카드사 CCO들을 소집해서 관련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가진 것으로 파악되기도 했습니다. 저마다 사연이 있을 텐데 아이고 큰일입니다. 자 다음 이슈 듣죠. 네.